안녕하세요. 상품 리뷰 전문 채널 OK.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만한 상품들을 모아 제품 선호도, 상품평 및 판매량을 고려하여 레스트 탑 10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. 짧은 영상이지만 좋은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요. 재미있게 봐주세요. 7일 제품 디자인은 어떤가요? 너무 이뻐지 않나요? 여러분 지인들에게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선물용으로 구매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. 올 제품은 기내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너무 좋게 난 제품이랍니다. 그래서 구매평을 읽어보시면 지금 당장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3위부터 1위 제품은 판매량 및 제품 선호도가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상품 카드 할인도 있으니까요. 댓글 링크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짧은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